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교계 자비나눔이 소외계층에 전해지며 봉축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어제 노숙인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봉사단체 사단법인 다나에 위생용품 1,000세트를 전달했습니다. 템플스테이 20년 마음을 더하다라는 문구가 적힌 휴대용 지퍼백에는 덴탈케어 치약과 칫솔 등이 담겼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스님은 개인 방역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사회적 약자들의 개인 위생과 안전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나는 다함께 나누는 세상의 줄임말로 탄경스님이 이 단체를 이끌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